자, 주요 표현 정리가 나와 있는데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something이, 자, 뭐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takes up, occupies up, dominates, accounts for 자, 근데 시제는 제가 현재로 썼지만 만약에 지문에 문제의 뭐가? 연도가 나오면 무조건 시제는 뭘로 써라? 과거로 쓰면 되겠어요, 그죠? 네, 과거로 자, 그거 과거로 한번 써보면 될 건데 자, 그림 오늘 보게 되는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2000년, 그쵸? 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연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제는 뭘로 쓰면 되겠어요? 과거로 쓰면 되겠죠? 자, 먼저 46% 차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46.3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something이라고 썼죠? 자, 그래서 이게 뭐 A, B, C 이렇게 나누면 될 건데 우리 그림상에는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something이 A라고 친다 그러면 동사를 뭐를 쓰라는 얘기 여기 있는 걸로 그냥 문장 쓰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처음에 takes up으로 쓴다고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46.3%를 차지한다, 동사? took up이 된다는 얘기죠 took up 자, 여기서 took up 이 동사를 쓰면 되겠죠? 시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take up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쓰면 돼요? 얘가 50.1%를 차지하잖아요 자, 그럼 또 뭐라고 쓸까요? occupied, 뭐 dominate도 있고, 그죠? occupied 쓰면 되겠죠? occupied 자, 여기서 전체의 50.1%를 차지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 더 토탈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C번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그죠? 3.6%를 차지하네요 자, 그럼 뭐 counted for라고 쓰면 되겠죠 counted for,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뭐 only 정도 하나 더 쓰면 좋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어때요? 좀 굉장히 수치가 낮기 때문에 only,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만 과거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의 변형 형태는 뭐라고요? 수동태 형태로 해가지고 바꿔서 쓰는 방법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구 기억해서 네 개만 기억하면 돼요 take up, occupy, dominate, account for 그래서 요걸로 수동태로 바꿔쓴 형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차트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동사구들을 네 가지를 이용해서 써볼 건데 자, 그 문제 유형마다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파일 차트 특히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나 하면 그래프에서 바로 그 미래값에 대한 표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연도가 보면 지금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2016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 만약에 글자, 에세이 그림에 보니까 2018, 20 이렇게 나왔던 미래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미래 예상값으로 하고 우리가 미래를 표현하는 미래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차지하다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미래값을 표현할 때 쓰이는 그러한 동사구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근데 보통 미래값은 연도가 몇 년도 정도까지로 나오죠?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2025년 아니면 2050년 그 이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2018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못 봤어요 아직은 왜 그러나 하면 이 문제로 2025년까지 쓰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안전하게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2018년, 애매하게 2017년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2025년 아니면 50년 좀 멀찍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미래값은 뭔가 시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시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will, 이걸 많이 쓰잖아요 당연히 will을 써가지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있죠? 진행 시제 중에 is going to 뭐 뭐 할 것입니다 라고 쓰이잖아요 걔네들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뭔가 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들로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증가할 것입니다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수 있는 동사들이 뭐가 있나면 이건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np is 얘는 좀 특이하게 뭐로 쓰나 하면 수동 형태로 씁니다 np라는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값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세일스가 증가를 하거나 자동차의 수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학생의 수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졸업생의 수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에너지 컨점션의 양이 증가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명사구들 증가하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시제는 뭘로 써요? is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was는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will be도 괜찮은데 이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예가 미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is projected to라고 하고 동사로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뭐가 뭐뭐 할 것으로 동사할 것으로 뭐 한다? 예상되어진다 자, 그래서 np가 동사할 것으로 동사할 것으로 동사라니까 얼어죽는 거예요 동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다 예상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 부분으로 쓸 수 있겠다 아셨죠? 뭐뭐 할 것으로 자, 뭐라고 쓴다고요? is projected to 아셨죠? is projected 프로젝트는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거 그 얘기잖아요 근데 명사 중에 뭐가 있냐면 projection이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라이팅 하다 보면 이 단어가 나올 건데 프로젝션 하면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상치를 얘기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세요 라이팅 쓸 때 자, 그래서 is projected to 이런 표현이 있고 두 번째 is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expected to 뭐라고 한다고요? is expected to 이것도 같이 동사로 뒤에 붙여 쓰시면 미래 값을 나타낼 때 쓴다